아이고 우리 대기심도 정말 앞때문에 좀 감사드립니다. 제가 통으로 막아오면 안 되니까 앞으로 좀 아줌마가 권유한 저에게 제가 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킨 멘ゃ 안 돼? 마이킨. 고마워. 오우! 두코릿 하스킹처럼 녹아보리는 지금 나에게는 쏘아 누리는 것 같아 우주 속 가장 반짝이는 저것처럼 그는 아플립니가 나한테서는 너무나 홀라지 않아 아플립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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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아플립니가 아플립니가 나갔다 나갔다 잤베의 Akил